1. 1. 2. 2. 3. 3. 3. 5. 5. 5. 정글식 운영으로 안정적이게 해달라는데? 오케이. 안정적이게 바로 1등 박아버릴게요. 파이팅. 파이팅. 이렇게 된 거 달빛 따위에다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게 쏙 편하긴 해. 어. 나 그냥 리로라는 게 너무 방편해. 진짜 좋다. 어? 아냐아냐아냐. 아 싸움쿵. 싸움쿵 너무 잘 나오는데? 그냥 달빛 따위에 나 지금이라도 또 갈 생각 있어 아직도. 지금이라도 또. 하아. 아까워요. 내미. 한 번만 더 겠다. 근데 애쉬 덱을. 응. 마오카이 선바자로 가? 원래? 초반에 쓰다가 갈아줘도 되고. 어 맞다. 여기는. 오케이 1등 할게. 오케이. 진영을 무너뜨려라! 와 아쉽뻔했네. 주자. 나 2단이 어딨어. 연차나 연차나 이겼어. 창. 깰꼼. 나 연호? 너 뭐 먹을 거야? 나? 생각이 없어. 나 벨트 먹어도 되고. 아 벨트? 두개 먹을까? 아 아이씨. 나 벨트? 저 두개? 아 연호박일 거 그랬어? 네. 깔렸어요. 아니 나 손바자 마우터에 뽑아놓고 달빛 손바자 기다리고 있어. 어? 내가 진화? 내가 줘. 오케이. 나 약해. 아니 여기서 진화를 얘기한다고? 드럭까지 막았으면. 뭐 이제? 재밌는 줄 알았지. 나 그냥 마우카의 팔아버린다? 여기서 템 곡궁 하나라도 더 나오면 제대로 꼭 등가해야겠다. 제대로 간다고? 왜 무서워? 팔이팅할 거야 무서워? 팔이팅이 됐다네. 어 팔이팅해도 돼. 어 제대로 해. 편하게 해. 내가 1등할게. 어 이거 됐다. 좀 예쁘게 나와라. 아직 아래 갈 수 있어. 귀에 큰. 나만. 이뻐. 정리하네? 일단 지하가 맞으러. 지하가 맞으러. 빨리 해. 벌레 때려. 이달리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어 졌어 이거? 화이팅. 벌레 화이팅. 나이트라. 무조건 이기는 그린이였는데? 네? 졌나 이거 맞아? 아 질 뻔했어요. 진짜. 이길라고. 이길라고 졌나 하는 거 아냐? 와. 힌드레드. 동그리급인데? 모빈치는데? 응? 졌나. 판다 가려버리기. 흠. 흠. 그 꿈 하나 먹는 줄 알았는데. 늦게 먹는 거 같아. 이제 놀아볼까? 랩인데. 이런. 손바다 든다고? 이제는 정말. 그릴 시간이네. 개농. 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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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Bryan 더 약해. 약한데. 피갈리는 거 dann 이상하게 잘 돼서. 나 템도 지금 망했어. 봐봐. 장갑 두 갯 했지? 죠. 조개 두 개. 끝이야. 그랬구만. 에쉬가는 애가 나밖에 없는 거 같아. 전파는 1 2 전파되는 애쉬 였다. 좋은 대회에서는. 아 그래? 에쉬가 지금 좋긴 해. 와! 니 턴. 아 나 템이 하나도 안 나왔네? 이 시아나 찾아야 되는데 여기 7렙 5린천인데 아래 하나밖에 안 나왔네 나 이거 진짜 설정할 것 같아 템이 아니 망했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개망했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개망했어 나 이미 1등 했어 1등 했다고? 나 근데 나 진짜 나 진짜 8등 같아 나 정말 나왔네 근데 왜 나한테 지는 거지? 이해할 수가 없네 나 진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약한 줄 알았는데 나 나무정령을 안 올렸었구나 아 피백 우승 때릴게요 님들 나 무시했다가 혼났다 아 여기 은평교 케르베로스한테 잘 머물렀다 너무 세다 실제로 복구가에 빼는 게 안 나는데 지루수로 내가 아리바가 죽어 시너지 불편한 것 같아 나보다 약한 사람 없어 할 수 있어 탈락국에서 집어서 어쩌려고 하잖아 스탠도 없는데 아 죽겠네 아리 아 탈락국에서 주저고 나 이 터바자 바꿔야죠. 머리가 나도 좀 좋아. 제발 좋아, 나 힘들어. GUNPY 실패에 centrede 이따가 되었고 잘했어요. P 2 나왔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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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등 했어. 내가 세게 맞을 수밖에 없어가지고. 그래 찍고 릴리아 넣고 누누 3등 하자. 아리를 3명이 나간다고 되면서? 그러게. 아리 왜 이렇게 많이 가지? 2명 갔는데 같이 망했어. 와 이거 저기 모르가나 하나만 되면 삼성이여. 아 진짜? 응. 기쿠 두 장 있어서. 근데 노르가나 겹쳐서 안 나올 것 같은데? 기물에서 안 터지잖아. 응 맞아. 모르가나 견제해야겠네. 브랩 갈등 아닌 것 같은데. 내 세트 어디 갔어? 여기 모르가나다. 깨비. 버프 쟀어? 세트가? 고레벨 1. 저 저번에 대회할 때는 마우선보아세로 폐관리를 잘 했었어요. 그때가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게. 아이템이 나왔어. 잘 나와줬는데. 재워. 오케이. 모르가나 삼성 찍기 전에 보내 벌려. 조건. 리코 두 장. 조비. 로테도 6등이었는데. 조건. 근데 여기 명사수가 조금 세. 근데. 릴리아가. 빨리빨리. 재워버려. 재워버려. 세트야. 세트야. 난 콜 달았다. 총 못쓴다. 세트가. 세트야. 세트야. 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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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야. 펀치로 잡아. 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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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론이 저기가 3마리 남았네. 여기는 진이. 진이 3마리 남았네. 아 그래? 여긴 진 3마리. 저기 탈론 3마리 남았는데. 나는 누누 2마리. 탈론 세기네. 일단 펀치로 탈론 잡아. 가능해? 럭살 잡아. 아, 아. 단단적으로 뛰어야지. 야, 그래도 이건 이기, 지 않냐? 럭살 잡아. 럭살. 럭살. 라! 너무 학습것봐. 개비. 개비. 럭살이. 라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. 근데 이즈리얼 먹으면 이성이거든? 아냐 뽑으면 돼 라이가 두 번째 죽는 거야? 셰인이 까갑이라 뚫는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 아 명사수 못 이길래 내가 이거 육나무로 하면 안되는데 한 마리도 안 돼? 진짜? 배 뽑는다 오켓 뽑았어 용인에는? 아직 안나왔구나 셔츠 세 한 번만 한 번만 현재로 잡을거야? 아 육나무 빼야겠다 육나무 빼야겠다 눈 감으면 탈신단 잘 보인다구 이렇게 옳게 이러네 그냥 그때까지 눈 감으면 탈신단 잘 보인다 다 재워 먹어 먹고 재워 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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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야 돼 이거 아 못 보낸다 아 이즈리얼 뜨긴 떴다 이거 나무 쓰지 말고 조율자를 썼어야 돼 음 엄맥스에 안오는게 아 이겼다 이 현옥술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쇼이피랑 보내야 된다 진아 보냈다 보냈다 와 탈삼 안 넘었다 다행이다 현옥술사 넣어야 되는데 어? 찾았네? 어.. 싸움꾼을 빼야겠다. 아 4쌈은 빠져도 돼? 응. 4쌈 빼야 될 거 같아. 아요.. 어? 좀 전에.. 기억했네.. 어우 다행이다. 침착 안 맞았다. 편옥! 편옥! 재우고 편옥! 편옥! 이즈 현호! 진.. 맞았다. 진 3만 안 뜨면 돼. 진 있으면 먹어야겠다. 진. 진 있으면 먹어야지. 여기에 있으면 진짜 레전드 해. 어.. 없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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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리얼 죽검줄 걸 그랬나? 어.. 피 44 남았어. 아.. 게임 시작하면 모르고 하나 붙여야겠다. 근데 왜 늦게 붙이는 거야? 아.. 저기 진들고 있잖아 이거. 돈 없어서. 지금 팔면 저기서 뽑을 수 있으니까. 아.. 맞네 맞네. 와.. 뜬다다. 아.. 제발.. 제발.. 아.. 심장저격 당했다. 다하면 좀 큰가? 많이 커. 많이 커? 제발. 아.. 릴리야 한 번만 더 못 찍으냐? 시즈리얼 궁. 이겼다. 나이스. 됐어? 나이스. 나이스! 아 밸류가 너무 높아. 근데.. 오코 2성이 3개 된 게 말이 돼? 와.. 고생했어. 후우. ㅇ 가. ㅇ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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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